속보입니다. 오늘 4월 29일 토요일 새벽 2시 16분 일본 키우슈 아마쿠사 해역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 오전 9시 16분에도 같은 지역인 키우슈 아마쿠사탄에서 규모 3.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한 이후 현재 저녁 8시가 넘은 시간까지 지진이 또 멈춰 있습니다. 최근 지진의 멈춤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안좋은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의 지진들이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은 일본 남동해 쪽에 위치한 700km 길이의 트라프를 뜻합니다. 이 트라프는 일본의 시코쿠 남쪽 해안 쪽을 진원으로 하는 난카이 지진과 오사카 나고야 인근의 기반도 연안을 진원으로 하는 도난카이 지진, 수도권 인근 수루감안을 진원으로 하는 도카이 지진이 있으며 개별적인 이 세 가지의 지진 때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큰 위험 요소이지만 만약에 이 세 가지 지역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는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일본 침몰이 예상이 될 정도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707년 호에이 대지진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세 지역의 대지진의 시기입니다. 주기적으로 시간을 예상해 보면 이제 이 세 지진이 한 번에 발생하는 난카이 거대 지진의 시기가 오고 있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지진들이 난카이트로프 지대에서 연속하여 발생 중이라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일본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이 거대 지진으로 일본이 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 지역에서의 지진을 살펴보면 우선 난카이트로프는 일본 시조가현 수루감안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제에 위치해 있으며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이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4월 29일 토요일 새벽 2시 16분 일본 규슈 아마쿠사 해역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전 9시 16분에도 같은 지역인 규슈 아마쿠사 단위에서 규모 3.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오늘 새벽 4시 54분에는 시코쿠섬 도쿠시마 현 북부에서 규모 3.1의 지진 25일에는 슈가나다에서 규모 2.6의 지진 24일에는 큐슈 에이메 현 미나미여에서 규모 3.6의 지진 23일에는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난카이 트로프 지역의 대폭발 증후가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에서는 현재 발표가 안되어 있지만 미국 USGS를 보면 오늘 4월 29일 오전 11시 4분 48초에 일본 치바현 와다에서 남남동쪽으로 159km 지역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4월 29일 토요일 마누아뚜아 피지 그리고 파피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으며 역시 일본 기상청에서는 발표가 안되어 있지만 미국 USGS를 살펴보면 오키나와 카츠렌에서 동남동쪽 74km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브레고리에서부터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쳐서 큐슈 남부의 토카라열도와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의 큐슈의 화산폭발 그리고 큐슈 슈가나다 해역 그 다음에 역시 큐슈 에이메현 그 다음에 시코쿠 기이 수도로 반복되는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남태평양 바누아뚜아와 뉴질랜드의 강진 이후 발생했었던 후쿠시마 등의 살리코 해역의 강진이 아니라 바누아뚜아의 강진이 난카이 트로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관동의 남쪽 이즈지에도 하찌조지마 근처에서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즈지에도 하찌조지마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3월 초부터 일본 전역에 강진을 발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최근 또다시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